안녕하세요 벌써 오늘이 10월 말일 입니다 10월 한달도 수고 많았습니다 11월 달은 10월 달보다 더 좋은 일 많이 생깁시오 마무리 잘 하시구요 오늘은 음력 9월 29일 물때는 다섯 여섯 물때 입니다 자 음력으로 15일 기간이 15일이잖아요 근데 이번 달은 음력이 짧아요 14일 입니다 그래서 물때가 다섯 물때 여섯 물때 같이 넘어갑니다 연안소양화상 14척 2280상자 그리고 안강망화상 12척 3290상자 유자망화상 8척 참조기 1128상자 잠화 1322상자 총 34척 8,120상자 생산 경매 준비하고 있어요 주로 여기 이쪽은 딱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때 갈치 병어인데 차량이 배우고 많습니다 그리고 덕대가 좀 많네요 똑같이 생겼어도 병어는 뼈가 부드럽지만 덕대는 뼈가 좀 억시해요 안강망 발아조기 좀 이상 보이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갈치도 보이고 갈치 발아조기 그 다음에 병어 차량이 골고루 그렇습니다 자본은 꽃게랑 이것저것 있구요 자 경매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세계벽 3시 반이네 여기서 경매 시작해요 통치랑 병어 자본은 ordo 가방 loan 들어올리지도 않곤 환상자 참돔 대양 달치구요 할치구요 전부 참돔 대양 东산존로 돌려 천삼 사용 참돔 대양 발치고요 嚴 참돔 대야 갈치고요 여기서부터는 유자망어생 입니다 이것은 파족이구요 상처난 조개를 파족이라고 그래요 유자망어생이 그 참조기를 잡아서 금을 코에 걸리는 참조기거든요 100mm, 120mm, 140mm, 120mm, 180mm, 이건 정상품입니다 유자망어생이 잡은거에요 잡어가 더 많습니다 참조기보다는 오늘 정리는 8시 좀 넘어서 끝날거 같은데요 양이 좀 되네요 자르기가 좀 많아요 자 오늘 하루도 참조 잘 보내시고 이따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своampf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